지금부터 다양한 아티스트의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영상이 멈추면 너희들의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그 다음에 이어질 동작을 맞추고.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용기입니다. 리아뮤. 리아뮤 빨랐어요. 리아뮤. 춤을 어떻게 췄을지. 아닙니다. 가사가 신사답게 매너마이큰맨입니다. 리아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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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고재형관념의 신사답게라 그래서 계속 정장을 입고 있잖아요. 정장 입는 동작이 아니고요. 신사답게 길을 나서는 동작을 표현한 건데. 도와주세요. 그렇지.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음악 주세요. 정장, 정장. 리아명. 음악 주세요. 황구. 다 같이 할까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그만해. 음악 주세요. 계속 갑니다. 동작. 동작. 보여 주세요. 여기. 여기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8번 하세요. 8번 하는데요. 쟤 적응하고 나서 항상 이렇게 가. 항상 이렇게 났어요, 내가. 음악 주세요. 마지막으로. 오! 달라요, 달라요. 포인트가 전혀 달라요. 아쉬워. 멋있어. 이런 게 언니 아니야? 이런 게 언니 아니야? 맞아, 신경 이런 거 잘 추워. 나 이런 거 추고 싶다. 잘 추고 싶다. 잘 추고 싶다. 잘 추고 싶다. 8번. 장기장 색깔에서 추세요. 음악 주세요. 히트 헐킹. 이런 거. 맞아, 이런 건데. 한 번 쏘는다. 이가 다른 거, 그가 다른 거. 카수가 스트릿 댄서 시절인데. 8번. 나왔다, 왔어. 정답이야. 음악. 아, 조금 비슷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히트 헐킹을 드릴게요. 처음에 팜팜 때 가슴 팝을 하면서 옆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뇌거리에서 뭘 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진짜... 아, 못 내려가지구. 못 내려서. 못 내려서. 못 내려. 이거 땐다, 못 내려서. 이거 더 알아서 알았어. 미아명. 한 손만 사용했습니다. 한 손만 사용했습니다. 오른팔 3팔 맞았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네... 언니 들어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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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 회전 보고 온 거 아니에요? 완전 똑같아! 완전 똑같아! 똑같이 한번 해봐요! 음악 주세요! 역시 쇼퍼 매신동! 너무 잘해, 너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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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해!